자꾸 이러시면 저 변호사 부릅니다. 대본으로 갈 거면 가고 말 것만. 호동 잡동사는 대본이 어디 있어? 이게 뭐지? 이게 제일 신기해. 이거 봐. 저희가 준비한 말의 달인 특집입니다. 살리는 말, 알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. 나쁜 사람들도 대신 싸워줘요. 아유, 내가 쏙 터져 그냥. 몸에 책을 올려놓고 자면. 알람을 5분 단위로 계속 맞춰놔요. 목이 안 긴 그림인가 물었고. 와, 너무 기쁘니까 눈물 난다. 나오지 마, 나오지 마. 아, 나오지 마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비자, 비자, 비자.